살 빼는 데 특효! 공강도 계단 오르기! 팝 2주! 계단 오르기! 이제 집에서 계단 오르기 활착! 밸런스 파워! 천국의 계단 운동 기구! 추워도 더워도 미세먼지 많아도 날씨 상관없이 집에서 계단 오르기! 햇살 걱정인 분도! 날살 걱정인 분도! 누구나 쉽게, 재미있게! 계단 오르기! 햇살 쫙! 슬림! 탄탄! 날씬! 무릎 부담 없이! 허리 부담 없이! 천신 운동! 높은 칼로리 소모! 심폐 기능 강화! 실제 계단 오르기와 동일하게! 1분만에 1층! 5분만에 5층! 10분만에 10층까지! 집에서 계단 오르기 운동 완성! 걷기에 비해! 무려 2배에 가까운 칼로리 소모로! 다이어트에 굿! 뱃살 빼기! 복근 운동은 기본! 허벅지 근력 운동! 심장에 복부인 총알이 운동! 축 처진 기불!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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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살 쫙! 슬림! 탄탄! 날씬! 와... 10분만 해도 땀이 비오던나요! 효과가 진짜 좋네요! 비밀은 펌핑! 계단실! 마치 폭신한 계단을 밟는 듯한 펌핑! 수백 계단을 올라도 브루프담 다운! 안전바에 기대면 허리 부담도 다운! 휴대폰 거치의 기능! 칼로리, 횟수, 시간, 계기판, 장착! 수많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계단 오르기를 추천하는 이유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도 극찬하는 계단 오르기! 발판 각도 조절 가능! 낮은 계단 오르기 효과! 높은 계단 오르기 효과! 내 키에 맞게 손잡이, 높이 조절까지! 뱃살쪼라! 슬림, 탄탄, 날씬! 나이든이 배만 나오고 근육은 빠져나가는데 유산소로 뱃살 빼고 근력 운동까지 되니까 참 좋네요! 간단히 접을 수 있어! 공간 차지, 로! 가벼운 무게로 누구나 손쉽게 이동! 오케이! 허리가 안 좋아서 걷기도 오래 못했는데 계단 오르기 덕에 다리에 힘이 생겨서 너무 좋아요! 걷기의 피해! 무려 2배 가까운 칼로리 소모로 다이어트의 굿! 비트니스! 수백만 원하는 천국의 계단! 500만 원! 300만 원! 400원! 반대 돌파! 밸런스 파워가 해냈다! 밸런스 파워! 천국의 계단 운동 기구! 기척가! 한 달 5만 9천 8백 원! 집에서 매일 계단 오르기만 잘 하셔도 근력 손실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한 운동 계단 오르기가 답입니다. 비트니스! 1개월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매일매일 집에서 쉽게! 뱃살짝! 슬림! 탄탄! 날씬! 바로 만보 터키보다 계단 5층 오르기! 이제 집에서 쉽게 시작하세요! 집에서 계단 오르기! 밸런스 파워! 천국의 계단! 실제 계단 오르기와 동일하게! 뱃살 빼기! 복근 운동은 기본! 허벅지 근력 운동! 심장에 펌프인 총아리 운동! 축 처진 힙을 업 업 업! 뱃살 쫙! 슬림! 탄탄! 날씬! 걷기에 비해 무려 2배에 가까운 칼로리 소모로 다이어트에 굿! 비밀은 펌핑 계단씬! 마치 폭신한 계단을 밟는 듯한 펌핑! 수백 계단을 올라도 그룹 부담 다운! 안전바에 기대면 허리 부담도 다운! 약해진 근력 강화와 유산소 운동을 동시에 끝낼 수 있어서 따로 전문가의 조언이 없이도 혼자서 쉽게 운동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옷 입고, 모자 쓰고, 이웃 눈치 보면서 하십니까? 시간, 장소, 후회 없이 집에서! 나이살 관리엔 역시 계단 오르킥! 근력 강화엔 단연! 계단 오르킥! 러닝 등산 못 갈 땐 바로 계단 오르킥! 상체를 세우면 허리 근육 강화! 상체를 기대면 바체 근육 강화! 안정감 있는 탄탄 탐철 소체! 계단이 에어 펌핑이라 할 소리 제로! 소음 걱정 다운! 밤늦게 새벽에! 집에서 계단 오르킥! 오케이! 간단히 접어서 수납도! 오케이! 공간 차지 걱정 제로! 비트니스 수백만 원하는 천국의 계단! 500만 원, 300만 원, 400억 반대 돌파! 밸런스 파워가 해냈다! 밸런스 파워! 천국의 계단 운동기구! 기적가! 한 달 59,800원! 비트니스 1개월 가격도 안 되는 금액에! 매일매일 집에서 쉽게! 햇살좋! 설립 탄탄 날씬! 지금 빨리 주문하세요!